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만고니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눈을 만들어 볼 겁니다 눈 하면은 여러가지 고민들이 떠오르죠 이 메쉬는 어떻게 만들고 표면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아주 여러가지 상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자 따라오시죠 아마도 눈 만드는 방법은 요렇게 상상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눈꽃 모양의 메쉬를 만들고 무수히 많은 눈꽃을 정말 눈처럼 떨궈주는 거죠 이렇게 많은 눈꽃을 한 번에 떨어뜨린다 뭐 쉽지 않은 작업이죠 뭐 일단 한번 볼게요 이렇게 아웃포커싱을 넣고 배경을 누면은 어 이럴 계획은 아니었는데 생각보다 이쁘네요 하지만 요렇게 만들면 어려워요 자 쉽게 쉽게 눈을 쌓아봅시다 요렇게 에드스노우를 누르면은 눈이 쌓입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아주 클릭만 하면은 눈이 바로 생겨버리는 요런 마술 형태가 디테일할수록 눈도 디테일해집니다 자 이제 만드는 방법은 봤고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이 리얼스노우는 애드온이기 때문에 요렇게 세팅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 에딧 프로폴리티로 들어가시고 위에 보시면은 애드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돋보기 창에다가 리얼까지만 검색하시면은 요렇게 리얼스노우가 나옵니다 요거를 체크하시면 끝나요 자 요거를 체크했으면은 N키를 누르거나 키보드에서 N키를 누르거나 요기 삼각형 표시를 누르면은 요렇게 프로폴리티 창이 나오는데 아래쪽에 리얼스노우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리얼스노우는 버튼 클릭만 하면 눈이 쌓여요 하지만 이 버튼 클릭하기 전에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이 옵션은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까만고니 채널에서 요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옵션은 커버리지입니다 요 값은 얼마만큼 몇 퍼센트 눈을 쌓을 거냐 요 값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일단 왼쪽 세로축으로는 커버리지를 10에서부터 100%까지 표시를 했고 그 다음은 하이트입니다 요거는 눈이 얼마만큼 쌓였냐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가로축으로 요렇게 하이트를 나타냈고요 자 보시면은 1일 때는 정말 많이 쌓였고 0.1로 갈수록 얕게 눈이 쌓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두께를 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커버리지 같은 경우는 마치 눈이 녹거나 아니면은 눈이 덜 쌓였을 때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줄어드는 경우는 바로 눈이 점점 녹는 경우가 되겠죠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랜덤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앞에서 그 커버리지는 표면에 몇 퍼센트만큼 눈이 쌓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만큼 쌓인다고 할게요 50%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Add Snow를 누르면은 절반 정도가 눈이 쌓입니다 자 눈을 치워보고 다시 한번 쌓아 볼게요 Add Snow를 다시 누르면은 절반 정도가 새롭게 쌓입니다 근데 형태를 보시면은 쌓을 때마다 모양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눈을 만드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세 번째로는 셀렉트 페이스를 살펴볼 거예요 이 기능은 Add Snow의 마지막 옵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Edit Mode에서 원하는 페이스를 선택하고 반드시 Object Mode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 셀렉트 페이스를 선택하고 Add Snow를 누르면은 요렇게 선택된 구간에만 눈이 쌓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하트 모양으로 선택하면 요렇게 하트도 만들 수 있고 단차가 있더라도 깔끔하게 눈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굴곡이 복잡하더라도 이 Add Snow가 알아서 인식해서 쌓아줍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오브젝트에다가 적용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간단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요렇게 생긴 집이랑 까망이 그리고 새로운 친구 눈 까망을 만들어봤어요 귀엽게 생겼죠? 요 까망이 위에 눈이 쌓인 것도 앞에 보시는 것처럼 Add Snow를 누르면은 요렇게 쌓입니다 이렇게 쌓입니다 귀엽네요 일단 바닥에 쌓였던 눈을 지우고 다시 한번 쌓아 볼게요 눈을 지우고 바닥면 선택하고 Add Snow를 눌러줍니다 보시면은 눈 높이가 너무 높고 듬성듬성 있죠? 그러니까 지운 다음에 높이를 좀 낮출게요 그리고 퍼센트도 높여주고 다시 한번 Add Snow를 눌러줍니다 요게 컴퓨터 상황에 따라서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아까보다 훨씬 낫죠? 지붕에도 한번 쌓아 볼게요 음... 아주 잘 쌓였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리얼 스노우 Add-on 한번 사용해 보시고 이곳저곳에다가 많이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쉬우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Add-on은 무료입니다 아주 좋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빠르게 까망고니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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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